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사관을 코드 인사로 내려 꽂은 것에 이어 가지고 그동안 방역정책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주도해 왔으나 김호란이 정은경을 밀어내고 방역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황이 지금 악화됐다는 점에서 김호란 방역기획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렇게 지금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말로 일축을 해가지고 진짜 황당하다. 제발 대응을 좀 해줘라 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월 달에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상륙한 이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부가 취하려고 하는 4단계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겪었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실상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방역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굵고 짧게 2주일만 좀 견뎌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델타 변이까지 극성인 지금의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을 2주 만에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정도로 강력한 방역 조치는 사실상 비상개혁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측에서는 현재 코로나 확산을 2030 세대에게 돌리면서 모임을 자제하라는 등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 논란을 빚을 정도로 무리한 방역정책에 묵묵히 협조를 한 것 뿐인데 이번에도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도 이번에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정권에서는 방역에 대한 총체적인 경각심을 떨어뜨린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백신은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백신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방역을 뒤로 미룬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백신도 집단 면역을 위해서 많은 수량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백신의 확보조차도 현 정권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측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불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예외라든가 2주간의 자가격리조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놨었고 정부 측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는 방역과 백신의 투트랙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에다가 정치를 개입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역 실패에 가장 큰 패착 중의 하나는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기존에 없던 자리인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신설을 해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여기에다가 임명을 했고 당시 야당 측에서는 방역사령관으로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쌓아왔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제쳐두고 옥상욱을 만들었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철회하라라고 비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호란 기획관의 부친 기세춘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공산정권 수립을 지도한 지하조직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옥사리가 되었던 인물이며 주체사상 노트를 쓴 장본인으로서 그의 남편 이재영은 더불어민주당 인재형입 케이스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 선거구에 공천되었던 특별한 인연이 있던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논란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김호란 기획관 본인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쏟아졌었는데 김호란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코로나 상황이라던가 백신 관련해가지고 쏟아냈던 그의 발언이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스라엘이라던가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백신 확보 경쟁에 집중하는 시점에 김호란은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으로 보았을 때 백신 구입이 급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의 엇박자 같은 조언 때문이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전략은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번에 4차 대유행 참사를 가져온 방역 완화 정책을 김호란이 주도하고 기획했다라는 점이라고 꼬집고 있는데 김호란은 국립암센터 교수 시절이었던 지난 2월 9일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체 토론회에서 기존의 거리 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4단계에서는 3인 이상 모인 금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안을 토대로 3월 4일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었고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가지고 6월 20일 정부는 7월 1일부터 대폭 완화된 거리 두기 개편 강행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호란 기획관의 당초 제안들은 대부분 관철이 되었고 정은경 청장이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수도권 방역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김호란 기획관의 목소리에 밀렸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집요한 방역 완화 추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김호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고 K-방역을 자화자체로 쓰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도 방역 완화를 찬양하면서 소비 쿠폰을 뿌리면서 독려했고 이번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다가오던 지난 3일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8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지만 아무런 경고 조치도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집회를 못하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들의 태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방역 실패로 인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4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초유의 비상상태를 초래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정은경 청장하고 김부겸 총리는 사과라고 했지만은 김호란 기획가라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정작 아무런 말이 없는 게 가장 황당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김호란의 경지를 요구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여기에다 대고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일축을 해버렸는데요. 아무튼 이게 지금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집권 세력이 국정 운영의 주체이고 대통령이 여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가 역대 가장 심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사과 한마디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응을 하고 말고의 차원인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그 K-방역 가지고 물고 빨고 하는 거 반 정도라도 좀 미안한 기색을 보였으면 이 정도로 지금 정치권이고 국민들이고 어이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지금 청와대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이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청와대 측에서는 방역 관련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김호란의 거침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12일 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도권 방역 점검 특별회의에 김호란이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게 이번 정권의 그 정책 실패에 가장 그 전형적인 테크죠. 전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는 인물을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가지고 코드 인사로 꽂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질을 안 하고 끝까지 밀어붙임으로써 문제를 계속 키우는 거 이번 정권에서 정책을 말아먹는 가장 전형적인 테크이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뭐 현재 이 방역 실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있는 목소리에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대응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담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도 싫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도저도 싫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도대체 뭘 어쩌겠다라는 건지 납득이 안 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책임 안 지고 버티고 있으면 아마도 나중에 국민들이 억지로라도 책임을 지게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